전부 일어나 여선생 대결제작 우리 여자대 여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무슨 얘기요? 미남의 요새 좋아하는 사람생 같지? 그래서 그러는 거지? 저보다 선생님이 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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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화 여선생 대여제자에 대해 주인공들의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술선생 이재분 사실만 비형 남자다 배당숙성 초딩 여제자 이세영 뼈플레이 정신이 돋보이는 여하다 다가나오는 여선생 영정아 노초내는 사람도 아니냐? 왜 당황해? 틀려? 나는 게임이 안 돼 왜냐하면 어른들한테는 애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심오한 세계를 모든 것을 그 세계에 한 번 갔다 왔어 교실에 들어가니 아싸 좋구나 라고 말하며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사랑스럽게 3절 필살기로 인사를 해줬다 선물의 평짐 선생님 이렇게 그냥 수업이나 하시죠 정말 페어플레이 정신이 돋보이는 영화다 2. 2.